기상캐스터 배혜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고 위험하겠습니까? 거기 쓰이는 화학물질들은 더욱더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하게 배송을 해주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지오 엘리먼트가 주로 이 공정에 해당되는 것은 방막 증착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ALD 증착, 이게 그 증착 방법 중에 물리적 기상 증착이 있고 화학적 기상 증착이 있고 원자층 기상 증착이 있는데, 원자층 증착, 방막 증착이 있는데 지금 ALD가 굉장히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죠. 원익 IPS를 비롯하여 ALD 쪽에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ALD 증착 공정이 늘어나는 것이 그 공정이 미세화되다 보니 이 원자층으로 하는 증착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느냐, 캐니스터를 만듭니다. 아까 캐니스터가 바로 안전하게 택배기사처럼 택배를 이송해주는 그 어떤 통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구체를 담고 이송하는 캐니스터를 제조라고요. 그다음에 전구체의 수위를 정밀 측정하는 레벨 센서, 그리고 캐니스터의 온도 관리를 위한 히터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ALD 증착 공정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지오 엘리먼트가 납품하는 부품이나 소재, 이 부분도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그다음에 물리적 증착인 PVD, 그러니까 화학적 증착은 캐니컬이니까 C라고 하죠. PVD, CVD, ALD 중에 아까는 ALD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퍼타링 타깃이라고 이거는 PVD, 물리적 증착에 이거는 아예 원소재를 공급합니다. 이 국내 최초로 300mm 반도체 양산 라인의 공급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알루미늄이라든가 타이타늄이라든가 카포 같은 금속 스퍼터링 타깃, 원소재를 납품합니다. 결국에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방막 증착 공정에 관련돼 있으며 ALD 증착 공정에서는 부품, 그리고 지금 PVD 물리적 증착 공정에서는 원소재를 납품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증착 공정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계속 공정이 지금 미세화되고 가혹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착 공정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착 공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ALD 증착 공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오 엘리먼트의 실적도 그냥 당연히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캐니스터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특별한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지오 엘리먼트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지금 뭐 기가비스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루, 지금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아스트로, 아스플로, 아스플로도 했죠.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긁은 다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지오 엘리먼트도 지금 아주 비슷한 모습이죠. 바닥을 감아서 긁듯이 올라오면서 20개월 선이 이제 형성되면서 거기서 튀어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뭐냐면 오랫동안 매물 소화를 거친 다음에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불타기를 해가지고 아직도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에서 그걸 먹을 수도 있는데 정말 고소공포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금 후발로 올라오는 것들을 해도 짭짤한 재미들이 있습니다. 지오 엘리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1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2만 원까지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반도체 소부장, 이 수납면은 끝나지 않았다. 빨리빨리 찾아내어가지고 빨리빨리 접근을 해서 지금 이 반도체가 회복되는 이 반등기에, 반도체가 이미 회복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미 모든 종목들이 수납메가 돌고 전부 뜨거운 고점에서 지금 꺾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찾아서 지오 엘리먼트 같은 종목들 지금 빨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 1만 5천 원 돌파하면 2만 원 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